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DX 웨일 체인지건이에요. 자, 그러면 상자 앞면을 살펴볼까요? 짠! 어! 큐브를 펼치면 변신!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제품에는 애니멀 포스 피규어 웨일 레인저가 한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뒷부분도 한번 볼게요. 뒷부분에는 자, 먼저 변신음 그리고 빌살음 소환음 그리고 변향음과 합체음까지 다섯 가지 모두의 음향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루피와 함께 얼른 살펴보러 가볼까요? 고고! 자, 친구들! 놀이를 하기 전에 먼저 피규어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웨일 체인지건의 기본 조작 방법을 살펴볼게요. 짠! 먼저 이 제품에 포함된 작은 피규어인데요. 웨일 레인저예요. 자, 왼쪽 팔에는 이렇게 웨일 체인지건이 착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뒷편도 한번 살펴볼게요. 뒷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 제품인 웨일 레인저 피규어예요. 짠! 이 제품에도 왼쪽 손에 웨일 체인지건을 착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별다른 건 없죠? 자, 확연하게 크기가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럼에는 이제 웨일 체인지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겉모드 상태인데요. 겉모드 상태에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앞쪽에는 총구가 있어요. 아래에는 이렇게 펌프가 있고요. 펌프를 한번 당겨볼게요. 당기고 방아쇠를 당기면 이렇게 총구가 돌아가요. 그리고 이 제품에서 가장 기묘한 레버인데요. 모드전환 레버예요. 이 레버를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모드가 체인지가 돼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옆쪽에서도 한번 더 튜브모드 그리고 겉모드 자, 그러면 이제 튜브모드에서 살펴볼게요.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튜브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살펴보면 이 부분 일곱 가지 색이 나오는 앨릭이에요. 안쪽에는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방아리. 뒷편에 있는 전원 버튼을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은 큐브 모드인데요. 겉모드에서는 변신놀이와 그리고 패샷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겉모드로 진행하십시오. 이 대기 힘이 나오면 방아쇠를 한번 당겨 볼게요. 오, 친구들 변신음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일반 공격놀이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공격놀이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있는 방아쇠를 살짝살짝 당기면 효과음을 들을 수 있어요. 자, 한번. 자, 이렇게 일반 공격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바로 필살 공격놀이를 보여줄게요. 일단 안쪽에 있는 방아쇠를 길게 당겨 볼게요. 자, 이 대기 모드에서 컴패션을 세 번 해볼게요. 또 다른 데뷔임이 나오는데 이때 슈아, 방아쇠를 한번 더 자, 필살 공격놀이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초필살 공격놀이를 해볼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방아쇠를 길게 당겨 볼게요. 이번에는 컴패션을 6번! 자, 방아쇠를 당겨 볼게요. 쇼! 자, 친구들 초필살 공격놀이를까지 잘 들어봤나요? 그러면 이제 모드를 전환해서 퓨브 모드로 쇼! 쇼! 큐브 모드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방아쇠음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방아쇠음을 한번 당겨볼게요. LED에서 불빛이 나오면서 같은 소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큐브 모드에서 할 수 있는 소환 놀이, 그리고 변형 놀이, 마지막으로 합체 놀이까지 다 음향도 들어볼게요. 먼저 소환 놀이는 이 펌프를 한번 당긴 상태에서 방아쇠도 한번 자, 소환 놀이음 잘 들었나요? 그러면 이제 변형 놀이도 이 펌프를 한번 방아쇠도 한번 음, 친구들 변형 놀이음 잘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합체 음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세 번 당겨 볼게요.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 볼게요. 다시 도와줄게요. 이제 오늘 와중에 창법을 재고 가셔서 감사드иля鴘이 문자 에이 자, 친구들 합체 놀이음까지 잘 들어봤어요? 쪼! 오늘은 루피가 웨일체인지건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